안녕하세요. 임뮤즈입니다. 제가 평상시에 넥슨 팬이거든요. 선수들 화이팅하세요. 제가 치고 섹시하게 잘 할게요. 화이팅! 넥슨 화이팅! 강동호 전수요? 강동호 전수요? 강동호 전수, 강동호 전수, 한번 강동호 전수. 손 한번 해주세요. 경호 씨도 오세요. 원래 안 오는데 여자친구 방탄을 하세요. 여자친구 방탄을 하세요. 손 한번 해주세요. 남자올때로 안 맞아라. 오늘 날씨인데? 남자올때로 안 맞아라. 여자올때로 안 맞아라. 아마 제가 은퇴한 다음에 속도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자신있어요. 강동호 전수에서 한마디 해주세요. 응원해가지고. 화이팅! 강동호 전수. 나이크 자신. 어떻게 해? 거주하시네? 몇 분 거주하시네? 네, 시국. 비비. 비비. 이쁜цион 이쁜цион 축하합니다. 헐. 파이팅!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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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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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